이렇게 해서 또 귀엽고 깜찍하고 섹시한 우리 김보윤 가수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.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조금만 기다려주세요. 저 사내의 실버가여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. 그리고 의원님 박영순 여인을 축하드리고요. 최충규 구청장님 그리고 나머지는 잘 모르겠고 여기 놀러오신 관광객 여러분 그리고 대전시인 여러분 어르신들 모두 모두 감사드립니다. 오늘 공정한 심사를 해주실 다섯 분의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. 저는 가수 김보윤 이고 정신차려앗침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. 음악 취세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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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